원이었습니다 와왕 아 포켓몬빵 없어 아무데도 없어 편의점 다 갔는데 없어 다른 유튜버들은 다 포켓몬빵 하던데 나만 못 사는 건가? 나한테만 안 파는 거야? 설마 그런 거야? 오랜만에 파빗으로 마음의 추수를 해야지 야 오 미키 어? 박생인? 이거봐라 포켓몬 카드 뭐 포켓몬? 오하지? 레어템인데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니까 사줬어 와 또 잘난 척한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면 되지? 안 부럽거든 사실 부럽거든 안 부럽거든 저 연필 부럽잖아 부러워해야 할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레어템이 나오잖아 카드 한 장당 10만원도 더 넘게 팔 수 있어 10만원? 폰으로 검색해봐 포켓몬 카드 피카츄 HR 진짜? 검색해본다 진짜네 99,000원으로 돼있어 이게 말이 됨? 카드 한 장에 10만원?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는거지 100만원이 넘게 들어있을 수도 야야야야 너 너 그거 언제 깔거야? 지금 까보면 안돼? 솔직히 나 이 포켓몬 카드 안 모으는데? 너 이거랑 거래할래? 거래? 이 퀸님들이 박세인이랑 거래할때 의심부터 하라 그랬는데 무조건 사기라고 사기 아니라고 사기 아니라고 의심이라니 절대 아니라고요 이번엔 믿어달라고요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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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믿어줄게 하자 걸려들었어 저는 이거요 포켓몬 카드 오 잘만 뽑으면 100만원이라는거지? 그럼 저는 이거요 연필 파빗 이제 승인? 무슨 소리? 왜? 해주면 안되나? 안되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아아아 레어템이 나오면 20만원도 더 넘게 할 수 있는데 그걸로 되겠어? 20만원? 안나올수도 있잖아 야 이게 25주년이야 25주년 얼마나 귀한게 들어있겠어 그.. 그런가? 당연하지 그러니까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오뚜기로 추가 아 알겠어 오뚜기 한개 한개 더 어 됐지 이제 그만 솔직히 좋은거 안나올수도 있고 모르는거잖아 그래 그럼 승인 휴 나도 한다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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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피카츄 카드 대박 누나 간다 벌써? 까는거 안봐? 안봐도 뻔하지 좋은거 나오겠지 간다 하하하하하 어 가라 어 응? 뭐야 또 당한거야? 사기를 몇번이나 당하는거야 오비키 바보 사실은 미리 다 뜯어봤지 뭐가 들었지? 뭐야 마음에 드는 카드가 하나도 없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짠 드디어 피카츄 카드깡 열어보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어 어 어 뭐야 여기 왜 까져있어 어 이씨 미리 깔았잖아 아 뭐야 카드 1번 루기야 루기 얼마지? 루기 얼마야 루기야 8만9천원이야 어 어 대박 대박 어 근데 좀 다른데 어 HR카드가 8만9천원인거고 이건 500원이야 박스앤이 이거 다 알고있어 나 알고있었어 다음 카드까 뭐지 가이오가 또 다음 제크로모 다음은 뮤 이거 좀 바짝거리는데 이거 얼만지 아시는 분? 다음은 기본 에너지 이게 마지막인데 총 다해서 3천원도 안되잖아 아 아 사회당했어 또 여러분 허황된 꿈을 꾸지 마세요 저처럼 허황된 꿈 꾸다가 사기당합니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허황된 꿈 깨기 대성공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안녕 쟤